여자친구의 직장 상사라 문태주 씨 입장에선 쉽게 포기 못할 것 같은데 이 여자 이름이? 강래현입니다. 그 회사 본부장. 어떻게 할까요? 아니, 뭐야 이거? 아니, 어떤 죄 자식이야! 지진한 사람들 참 많지? 어차피 서로 필요해요 만났으면서 살고 나면 나한테 이용당한 것 같아서 억울한가 봐. 이렇게서라도 화가 풀린다면 참아주지 뭐. 까지. 너 대체 어떻게 산 거야? 잘난 척하지 마. 깨끗하게 칠 다시 한 번 입혀. 출발자 여기 저 점 하나 없이 깨끗하게 지워주세요.